안녕하세요. 덕양교구 고양동지역 김효진 집사입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응답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저는 팬데믹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고 말씀을 많이 틀어놓고 듣는 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의 흑암을 꺾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 듣는 순간은 성령 충만했다가 저녁이 되면 그날들은 말씀은 잊어버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문제가 뭔지 깨닫지 못했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어지는 걸까라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모교사역자 온라인 특강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이 특강을 통해 매시간 저에게 답을 주시고 저의 갱신해야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발견되고 응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특강을 통해 그동안 조금은 무뎌져 있었던 저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나의 복음을 다시 깊이 목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썸이 타임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나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전에도 말씀 개인화에 대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것이 이번 훈련을 통해 이제서야 마음에 깊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폐관되었지만 팬데믹 이전에 복지관에서 수업을 했고 그곳이 제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했었는데 전도는 잘 안 되어졌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그 당시에도 기도를 하고 나간다고는 했지만 말씀 개인화가 안 되어 있으니 하나님과 기쁜 소통의 시간도 없이 결국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했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 시간들조차도 전도가 안 돼서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을 빼고 쓰시기에 합당한 제자로 다듬으시기 위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응답의 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고 진정한 살리는 자로서의 제자의 응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단은 제가 말씀을 받고 잘 잊어버리게 하는데 저는 지금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수시로 멈추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멈추고 말씀을 각인시키고 나만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나의 힘이 아닌 말씀의 흐름에 따라 기도의 단을 쌓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눈으로 현장을 보고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새기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중요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불신자 선배 언니가 있는데 수시로 108배를 다닐 정도로 절에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동안의 만남에는 교회 관련 얘기는 거부했었는데 이번에 언니에게 큰 문제가 왔고 얼마 전 만남을 통해 언니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틈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자인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만큼 문을 열어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언니와 복지관에서 인연이 있는 분들과 저의 가정 가문 보그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중 훈련에 끝까지 집중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사 역자 온라인 훈련을 통해 이 시간 모든 경기 일대 지역 식구들이 영적 집중 속으로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의 응답 속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현장이 보금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원약의 말씀이 각 가정에 성취되고 24 제자의 응답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박순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을 권세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기 일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 오늘도 행복한 온라인 집중 훈련 속에 함께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온라인 우리 집중 훈련이 벌써 이제 전환점을 반환점을 훨씬 돌아서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집중 훈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저만 행복한 게 아니라 훈련 받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집중 훈련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0편 4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0편 41편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3절 4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연 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10편에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나를 붙드시고 나의 병을 고쳐 주셨다. 아마 다윗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큰 병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서 다윗을 붙드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목요 온라인 집중 훈련 지금 말씀, 메시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 가장 먼저 시작의 시간표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더 중요한 건 뭐죠?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은 뭐죠? 내 열심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본 근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본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갈벌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근본을 바르게 회복하고 체험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응답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가 응답이냐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를 찾고 회복하고 누리게 됩니다. 글 보고 개인화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 누리는 사람에게는 현장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만남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현장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영적 플랫폼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켜야 돼요. 그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제자 그것도 절대 제자 흔들리지 않는 지속할 수 있는 제자화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온라인 집중훈련 말씀의 흐름들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딜 향해서 가야 되느냐 서밋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죠. 서밋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서밋으로 가기 위한 시작이 뭐냐면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누가 서밋이냐 치유받은 사람이 서밋입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건요 고치는 게 아닙니다.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고치고 치료하는 거는 우리보다 의사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돼요. 과학자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는 단순히 고치고 단순히 치료하고 단순히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고치고 치료하면 잠깐은 해결되지만 또 언젠가는 재발합니다. 또 병들어요. 또 문제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귀신들이 나갔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실만한 곳을 찾았는데 물가에 이런 실만한 곳을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오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심해졌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세상의 방법 뭐 치료하고 고치고 잠깐 낫는 것 같고 아닙니다. 결국엔 또 재발하고 더 심각해지고 더 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우리는 살리는 치유입니다. 그럼 살리는 치유를 하려면 먼저 정확하게 문제 물론 여러분 문제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 가정, 구역, 지역 사람 사는 데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이 문제의 근본이 뭐냐는 거죠. 문제의 근본 그리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뿌리 그리고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있는 근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지 살리는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치고 단순히 치료하는 건요. 이거 보지 못합니다. 이거 보지 못하고 뭘 보죠? 그냥 증상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재발하는 거예요.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상태가 일곱 귀신,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더 악해지고 더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문제의 근본과 뿌리와 근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사람을 살리는 치유입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전통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크게 육 그렇죠?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 안에 뭐가 있죠? 중요한 영이 들어 있습니다. 육과 영 이 두 가지는 보는 것이 바로 이분법이라고 이분설 이건 오래된 전통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영과 육의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삼분설이 있습니다. 이 삼분설은 뭐냐면 영 안에 또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잠재의식 무의식 그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의 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이분설이 맞냐 삼분설이 맞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만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만큼 사람은요 깊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하는 거죠?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육 껍데기 나타나는 증상 그게 그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 문제가 어디서 출발되었죠? 그 문제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의 깊은 곳 속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 생각 또 더 깊은 곳엔요 잠재의식 내가 모르는 무의식까지 그 무의식보다 더 깊은 곳 속엔 뭐 있습니까? 사람의 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은 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르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세상에서 이제 뭐 테라피 요즘 이 테라피가 유행이죠. 그러니까 뭐 푸드, 음식 테라피 음식으로 이제 사람을 치료한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어떤 거 보니까 뭐 색깔 테라피 그래서 사람에게 뭐 심신의 안정과 평안과 뭐 안식을 주는 뭐 그런 색깔들을 가지고 테라피를 한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뭐 효과가 있겠죠. 아니면요? 이제 상담 미술 상담 뭐 심리 상담 음악 상담 수많은 상담들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나가는 게 뭐냐면 요즘 한참 이게 막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 수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처에도 있었어요. 마음 수련원 거기서 뭐 하냐면요. 사람들이 요가 요가가 단순히 뭐 이렇게 체조하고 운동하는 그런 거면 그게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뭔가가 있어요. 아니면요. 명상 그리고 기운동 이게 뭐냐면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치료하는 방법들 고치는 방법들 그럼 뭐 테라피나 상담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요. 마음 수련원 요가 명상 기는 좀 다릅니다. 접근 방법이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요. 정신세계 영적세계 사람의 영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심하면요. 접신 단계까지 쉽게 하면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가 지금 뭐합니까? 명상을 통해서 결국은요. 명상이 아니라 뭐죠? 귀신 들리게 접신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빠져버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는 정말 문제의 근원과 근본과 뿌리를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질병시대 찾아옵니다. 이미 벌써 찾아왔죠. 지금 우리는 질병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제는요.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공존해야 돼요. 물론 백신이 나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준 이제 코로나를 우리 삶 일부로 받아들여서 그 코로나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앞으로 더 다양한 더 변이 된 수많은 질병들 바이러스들이 찾아옵니다. 질병시대 이 질병시대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중독시대입니다. 중독시대 단순히 뭐 알코올 중독 도박 그 정도 중독은요. 문제도 아닙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뭐죠? 마약 중독 정신 중독 이 중독은 뭐냐면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정신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중독시대가 앞으로 찾아옵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심각한 재앙시대라는 거예요. 재앙시대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시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 그냥 치유가 아니라 고치는 치유가 아니라 병납게 하는 그 정도의 치유가 아니라 살리는 치유 아예 문제의 근본과 근원과 뿌리를 완전히 살려내는 살리는 치유 성경적 치유가 무엇이냐 그 성경적 치유는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뭘 회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그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장세기 1장 27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형상이란 단어는요. 고대 근동지방에 왕에게만 썼던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간을 왕같은 존재로 마치 천사같은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어마어마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럼 뭐 뭐가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형상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에 있어서 병들고 찌들고 치이고 상처나 있고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치유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던 그게 창세기 1장에만 보면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창세기 1장 31지를 보니까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마지막 활용 정점이 뭡니까? 사람이죠. 그 인간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일 날에 그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 인생의 모습 내 인생의 모습하고 있는지 너무 지금 갭이 큰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걸 다시 만들어내고 아닙니다.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치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치유의 시간표. 왜 그러냐 여러분은 결국 서밋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서밋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쳐버린 많은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치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바로 개인 치유입니다. 개인 치유. 그렇다면 오늘 이 치유의 시작 치유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즉 무엇을 치유해야 되느냐 왜 치유가 필요한가 문제 해결은 임시방편입니다. 너무 막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 병원에 가면 진통제 놔줍니다. 특히 막 암 말기 환자들 요양원 같은 데 가면요 막 이걸 더 이상 병원 고칠 수가 없고 몸은 너무 막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어떻게 합니까? 진통제 놔줍니다. 마약 성분이죠. 그 진통제는 뭡니까? 잠시 고통을 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는 뭐냐면요 임시 처방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진통제 평생 맞을 수 없잖아요. 그럼 중독되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들은 다 거의 진통제입니다. 그냥 잠깐 그 순간 그냥 문제 피하고 잊어버리고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주신 치유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과 근본을 살리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살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모든 문제의 근원, 모든 문제의 출발,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알아야지 그 부분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거죠. 장세전, 장세전이 뭡니까? 장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뭡니까?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흑암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와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심지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흑암의 존재가 뭡니까 도대체? 게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하늘에서 내쫓기니 곧 예빼, 사탄이라고도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탄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게 된 겁니다. 예빼,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합니다. 뱀이라는 거예요. 예빼,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자가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어떡합니까? 하늘의 사자들 3분의 1을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존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을 공격하고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담을 공격한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감히 대적한 거예요. 하늘에서도 대적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형상 아담을 공격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질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대적자입니다. 이 존재가 아담을 무너뜨리고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나오는 그 뱀, 이미 옛뱀, 큰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립니다. 정확한 거죠.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중요한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선악과 분명히 이거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굉장한 말이죠. 그냥 야 따먹어라. 선악과 맛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못 먹겠겠냐.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담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뭡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중심.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모든 종교, 뉴 에이지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부처다. 좀 더 여기서, 그 뿌리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신이고, 네가 우주고,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뿌리가 뭡니까? 장사기 3장의 나. 이 사탄이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그 결과, 장사기 6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누굽니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 그 기준이 뭡니까? 아름다움, 자기가 좋아하는, 뭐죠? 모든 기준이 육신. 그래서 장사기 6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육신, 육체, 물질, 돈, 세상.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피림 시대, 내피림. 내피림은 나팔, 위에서 뭐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명사입니다. 내피림 시대.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는 오직 돈과 육신과 물질과 쾌락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드디어 인간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고. 벽돌을 쌓아서 저 하늘 끝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벌써 이게 수천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얼만큼 사람의 문명이 발달했냐면요. 벽돌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보자. 저 하늘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자. 한번 붙어보자. 감히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기술과 문명과 과학과 모든 것들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벨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대단한 것 같죠? 세상의 과학과 기술과 문명과 IT와 4차 산업, 인공지능, AI 어마어마한 것 같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웃은 겁니다. 그거. 감히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우리 속에 그런 내 야망, 내 동기, 내 목적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이루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그건 어느 날 한순간에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근본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근본 상태 속에 있는데 아무리 테라피 상담, 음악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 푸드테라피 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본 상태 이 속에 있는데 지금 이런 근본 상태 속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 근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오래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 그 오래된 문제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뭐죠?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아니 사람들이 이 근본 상태 속에 잡혀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뭔가를 붙잡아야 되니까 결국 가는 쪽이 어딥니까? 무속, 점술, 우상인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캠프가 없었지만요. 제가 매년 대만 캠프를 갑니다. 대만 캠프를 가보면요. 대만은요. 온 동네, 온 나라가 우상입니다. 우상 골목골목마다 뭘 만들어 놓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학교 가면서 일 가면서 들렸다가 빕니다. 절하고 향 피우고 또 집에 일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또 거기서 엎드리고 절하고 빌고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상생활, 삶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이들은 어른, 노인 될 때까지 평생을 왜 그럴까요? 뭔가 절박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답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죠? 뭔가 보이는 형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분들이 목사님 갑자기 우리 집에 뭔가 갑자기 우리 애들이 뭔가 절대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 뿌리를 보십시오. 여기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여기까지 천년짜리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천년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뿌리가 시작된 거예요. 이 문제들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에는 개인 문제로까지 오는 겁니다. 즉, 개인과 가정과 가문으로까지 이 문제가 파고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 너희 압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를 만들어 놓고 빌고 엎드리고 절하고 매달리고 붙잡아야 돼요. 죽게 하면 살기로. 왜? 문제 찾아오죠. 어려움 찾아오죠.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은 모르지.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섬겨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뭔가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상이 무서운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너희 압이 마귀. 고린더전서 10장 20절에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귀신과 교제. 귀신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라 돌이 아니라 그 뒤에 뭐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즉 뭡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뭐가 찾아옵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결국은 정신의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여러분 이름 다 아시죠? 유명한 개그맨 박지선 그게 결국은 뭡니까? 정신적인 문제예요. 햇볕 알러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우리 피부 하시는 장모님 두 분 계시잖아요. 부부 장모님. 제가 예전에 그 여의도 사역할 때 자주 찾아갔습니다. 얘기 들어보면요. 겉으로 보면 피부 트러블 그러니까 피부 문제인 것 같은데 자세히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시달리고 눌리는 그게 피부노조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그냥 피부 알러지 이거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죠.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 문제의 뿌리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정신적인 고통으로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성에 가보니까요 귀신들, 닌자, 안전병이 온갖 육신에 불치병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당하면 반드시 육신에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운명사주 8자 속에서 살다가 결국 히브리스 9장 27절에 보니까요 뭡니까? 죽음 정해져 있는 그 죽음 그 죽음 뒤에 있을 심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이거로 끝난다면 그래요. 극단적으로 자살을 했다. 나 하나 그냥 죽어서 끝나지 뭐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겁니까? 출애국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3, 4대까지 내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 영적인 재앙과 저주가 내 자손과 그 자손과 그 자손과 그 후대까지 3대, 4대까지 그대로 영적으로 되물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인 집안에는요 계속 알코올 중독자 나옵니다. 아버지가 술로 그렇게 인생과 집을 다 말아먹었는데도 또 그 아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뭐합니까? 술병 잡고 있어요. 아버지가 도박으로 집 문서 다 날리고 빚 다 덮었었는데도 어느 날 자기가 어디에 하우스 도박장에 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앙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치유해야 되느냐? 문제의 근본 그 문제의 뿌리 그 문제의 근원이 뭐냐? 이걸 알아야지 근본을 살려낼 수 있고 근원을 치유할 수 있고 모든 걸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근본과 근원과 뿌리를 알았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하는 거죠? 살리는 치유를 해야 됩니다. 살리는 치유는 뭡니까? 원래 그 상태대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깊은 보이지 않는 뿌리와 근원과 근본의 상태를 살려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형상의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걸 보고 살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많은 부분들을 치유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뭘 우리가 살려야 됩니까? 불신앙을 치유해야 됩니다. 불신앙 치유 왜 불신앙이 무섭습니까? 불신앙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적인 암입니다. 사단은 결국 뭘 공격하죠?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왜?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말씀 안 들려요. 기도? 전혀 안 됩니다. 아예 예배? 드리기 싫어요. 무슨 말이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돈을 먼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영적 상태를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화되면요 나머지 모든 것 다 뺏기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뭡니까? 불신앙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불신앙 가로뉴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려고 예수님께 부른받은 제자인데 처음부터 나 저 예수 팔아야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쭉 따라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균열이 생긴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겉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가로뉴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로뉴다가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이 불신앙이란 건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큰 걸 가지고 불신앙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 그럴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죠?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잖아요. 어느 날 내 몸 속에 뭡니까?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심령 속에 불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불신앙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영적인 병입니다. 내가 불신앙 해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처음부터 난 불신앙 해야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불신앙이 나쁘다는 거 알아요. 불신앙이 사탄의 통로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불신앙 속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출애국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의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 있는 지금 누가 쫓아옵니까? 어마어마한 애굽에 마병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의 뒤에는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군데 이거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죽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노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그래도 등 따뜻하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모세 네가 우리를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왜 우리를 저 물의 발 다 빠트려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누구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드러납니다. 홍의 앞에서 홍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난다니까요 영적 수준이 다 까발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진짜 문제 만나봐야 돼요 진짜 어려운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진짜 숨은 동기 숨은 색깔 다 드러납니다 테스트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430년 동안 쌓여 있었던 그 근원적인 불신앙의 뿌리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홍의 앞바다에서 분명히 피 바르고 나왔는데 6월절을 체험했잖아요 열 번째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온 애굽의 첫 번째 난 생명들이 다 죽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첫 번째 만 살아나는 걸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걸 며칠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홍의 당장 눈앞에 애굽군대 우리 다 죽었다 문제사건 앞에 다 들키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영적 상태 이 불신앙을 누구예요? 사단이요 아담하게 하와에게 집어넣은 겁니다 먹으라는 거지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죽지 않을 것이다 하와가 뭐라고 하면 죽을까 하노라 벌써 마음의 이미 반은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네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불신앙하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하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 구역 식구 다 죽이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서만 망하면 괜찮죠 여러분 민숙이 보십시오 민숙이 14장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몇 달 동안 그 가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 보고합니까 우리 이제는 끝났다 저 안악족속 거인 같은 족속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저들의 밥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우린 도저히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여덟 명이 그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보고를 듣자면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통국하고 웁니다 우리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고생해서 가난한 땅 겨우겨우 왔는데 그 가난한 땅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불신앙을 들으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딱 두 사람 빼고 여수와 갈렛만 빼고 나 한 사람의 불신앙? 여러분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자녀, 남편 여러분 구역, 식구, 지역, 식구 싹 다 전부 다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통로가 된다 사탄이 통로가 된다 얼마나 그게 재앙이고 저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땅 정복할 때요 들어가서 무조건 다 죽여라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짐승과 어린애까지 싹 다 멸절시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남겨두잖아요 그게 큰 화건이 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당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불신앙은 아예 완전히 잘라내라는 거예요 불신앙 치유 모든 불신앙은 문을 틀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치유입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은 뭡니까 여러분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왜 평생 싸워야 되죠? 말씀드렸죠?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니까요 하, 목사님 갑자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우리 남편이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이미 올 수밖에 없는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단지 지금 최근에 와서 나타나고 드러난 거예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놓여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430년이면 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 4대까지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 사상, 노예 근성, 노예 체질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와도 강량에 가는 동안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왜? 430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 된 게요 쉽게 하루아침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각인된 거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이 훈련받고 집중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문제 딱 만나버리면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게 팍 튀어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뿌리가 팍 튀어나온다니까요 내 안에 진짜 숨겨진 체질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치유, 이게 하루 이틀 1차 합숙 단순히 갔다 왔다고 40일 한 번 집중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량 생활 동안에 매일 기적을 봤잖아요 아침에 만나먹고 저녁에 매출하기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고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걸어갔지만 또 돌아서면 불신앙, 염려, 불평, 원망, 낙심 죽니, 사니, 대니, 안 대니 덥다, 다리 아프다, 힘들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각인된 거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체질 된 거 그건 우리 평생 싸움입니다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 저는 압니다 여러분 어디 훈련 받았다고 해서 어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언제 돌아갈지 모릅니다 언제 또 거꾸로 질지 몰라요 왜? 이건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평생 싸워야 될 싸움 어쩌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주로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면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요 상처 상처 이 상처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상처가 탁 튀어나올 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안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뿌리 내리죠? 철저하게 실패한 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실패 그 삶에 실패한 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은 그 체질은 뭡니까? 무능한 체질은 무능한 체질은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하는 것마다 일이 꼬입니다 특히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게 뭐죠? 가장 무서운 거죠 장세기 3장, 6장, 11장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거는 결국 한마디로 뭡니까? 나예요 나 나중심을 얘기하는 나 나,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최고고 그래서 나는 뭐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고 물질이고 육신이고 나는 내 인생은 오직 성공을 향해서 이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와서 실패하고 망하고 또 망했는데도 안 바뀝니다 그 정도로 깊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 나오는 모든 드라마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90% 이상이 다 이거 이거, 이거, 이 드라마 이거 얘기하는 이게 세상의 영화와 드라마의 모든 스토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계속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각인된다니까요 나중심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요 깊게 우리 삶에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사단 중심입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뿌리가 뭡니까? 사탄마귀잖아요 어느 정도로 믿는 사람들도 여기 영향받는다니까요 세상 풍속을 뭐 좀 안 좋으면요 막 꿈자리가 좀 어떠고 저떠고 아니 언약 가진 사람이 꿈자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요 어릴 때, 어릴 때 교회에서 보니까요 고산들이 막 시험 칠 때 미역국 안 먹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산때 아침에 미역국 두 그릇 먹고 갔습니다 아니 미역국 왜 안 먹어요? 그 좋은 미역을 왜 안 먹어요? 미끄러진다? 그 참 미신이고 풍속이에요 전부 다 그게 우리 삶에 딱 뿌리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다 종교구 일법입니다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속에 어떤 체질이냐면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이게 딱 우리 삶의 체질 때에 있습니다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 바꾸고 살리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각인된 상처와 나 중심의 이런 여러 가지 이거 다른 걸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테라피, 상담, 좋은 책, 명상 다 해보십시오 껍데기 살짝 만지는 거지 그 깊은 건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훈련 받고 또 우리 여러분이 집중 훈련하고 서미타임 가지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잘못된 각인된 걸 뽑아내고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에 과거의 상처, 실패 이걸 뽑아내고 뭐 하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주인이 되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잠재의식과 내 무의식 깊은 곳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각인되도록 그게 집중이에요 그게 서미타임입니다 그때 각인된 게 바뀌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상처가 무너지는 거예요 눈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럼 뿌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릴 때에 모든 실패와 이 사탄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은 기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그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직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직 여러분 오직 그러니까 바보스럽고 오직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막 세상이 뒤떨어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승리한 제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오직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유일성 뿌리 내리게 되고 여러분의 체질이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놓고 여러분이 평생 싸워갈 수 있는 평생 영적 싸움을 싸우고 평생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서미타임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새롭게 치유되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치유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살리는 치유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치유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각의 상처 실패 이걸 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영화를 보고 세상에 좋은 걸 구경하면서 힐링되고 잠깐은 힐링되지만 각인 뿌리 체질은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영적 치유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치유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치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병들에 있는 것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기준들 내 고정관념 내 고집 내 주장 과거의 상처 실패 연약한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봐야 됩니다 말씀 성취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치유됩니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주신 게 뭐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중요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이걸 가지고 뭐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집중한다는 겁니다 집중 이때 이제 집중이 나오는 거예요 집중이 뭡니까 여러분? 잠깐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24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죠 24시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24시 함께 하시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24를 내가 일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누리는 겁니다 24 이걸 조금만 여러분들이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지속 그게 서미타임이고 집중시간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살리는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치유의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치유의 응답입니까?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나는요 다릅니다 옛날에 잡혀있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있는 과거의 상처 실패 연약함 속에 잘못된 각인뿌리 세일 속에 잡혀있는 그런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된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영적인 정체성 이걸 진짜 찾고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놓쳐버렸습니다 일하기 바쁘고 뭐하기 바쁘고 뭐하기 바쁘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탄은 결국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여러 상처 앞에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전부 다 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서미스로 부르셨고 서미스로 만드셨어요 내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축복을 지금 사단에게 다 뺏겨버리고 그 과거의 상처에 잡혀가지고 그 과거의 실패에 잡혀가지고 지금 현재의 나의 무능 속에 잡혀가지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런 나가 아니라 치유받은 나 다시 회복된 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서미스의 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어마어마한 게 있거든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은 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육지 뭐 만드시고 뭐 만드시고 만드시고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나한테 주려고 나보고 누리라고 다 주신 거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다 놓쳐버리고 돈이 있니? 없니? 뭐 세상에 뭐가 있니? 없니? 늘 세상적 기준 가지고 세상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기준 가지고 있다 없다 늘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만 누려도 여러분이 충분히 세상 살리고 현장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못 찾고 못 누리니까 늘 세상껏 바라보고 불신자 부러워하고 늘 불신자 뒷공문이 따라다니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나의 발판이 되고 나의 영원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치유의 응답이 뭡니까? 드디어 나의 사명이 발견되어집니다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진짜 이유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이 발견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저 성공하려고 그저 행복하려고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저 자기 꿈 좀 이루려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분명한 사명 이게 진짜 내 삶의 이유고 내 생존의 목적이고 내 삶의 내 인생에 참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빛나게 만드는 것이 뭐죠? 사명입니다 사명은 무거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오해해가지고 마치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처럼 아닙니다 사명은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사명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빛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벌레보다 못한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뭡니까?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없는 인생은요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만약에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명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주신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미션이 없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 보십시오 23조 원이 넘는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평생 구경도 할 수 없는 돈인데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례식을 원불교로 원불교로 왜? 원불교 신자니까 결국 기다리는 건 뭡니까?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수십 조 원 남겨주면 뭐합니까? 가정 다 깨져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궁창의 빛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궁창의 빛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진 인생 여러분 치유 사명 치유되는 만큼 진짜 사명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는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저 외곽 지역에 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는지 우리 지역은요 일꾼도 없고 교회에서 거리도 멀고 사람도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치유의 은혜를 누리면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구역에 모든 축복 다 주셨다니까요 내가 치유가 안 되니까 지역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치유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 나를 이 직장에 다니게 하신 이유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 모든 것이 다 발견되어집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입니다 결론입니다 치유의 시작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납니다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개인 치유가 먼저 시작입니다 남편을 치유하고 애들을 먼저 치유하고 아니 하나님은 너부터 너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서 뭐라 합니까? 너로 말 미야마 너를 통해서 납니다 나 내가 치유될 때에 여러분 가정 치유됩니다 내가 치유될 때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남편이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치유될 때에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지역 구역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곧 그 사람의 응답이고 그 사람의 시간표라니까요 이 영적 상태가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려면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치유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왜? 사단은요 24시간 눈에 불 켜고 불화살을 쏘아 대고 있는데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려고 근데 나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아무런 플랫폼과 시스템이 없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그럼 당하는 거죠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치유 플랫폼 나를 살리는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세 가지 시간을 지금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살리는 시간 뭐를 살리느냐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10편 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0편 119편 148절에는요 다윗이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읍졸인 아이다 아침에 왜 그 새벽에 왜 눈을 떴윽니까? 말씀을 읍졸인다는 거 읍졸인다는 게 뭡니까? 묵상 영어 성경에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묵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영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각인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 그게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만 정리하고 필요하면 암송도 하고 그게 뭡니까? 살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시간은 누리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뭘 누리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시간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중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일곱 가지 축복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누리는 시간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전체 우리 또 세계복음화 메시지 붙잡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메시지 들으세요 메시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게 말씀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이 뭡니까? 정시기도 정시기도의 키는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즉 말씀 붙잡고 그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하루에 한 번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정시기도 속으로 그럼 무시기도는 뭡니까? 무시기도는 여러분의 중요한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기도 늘 생각나는 그 현장 늘 생각나는 그 전도 대상자 그걸 놓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록 나는 지금 집에 있지만 나는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고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의 천군 천사를 미리 앞서 보내서 하늘에 불말과 불명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 현장과 그 대상자에 있는 모든 사단막이 흑암새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무시기도예요 현장을 놓고 대상자를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기도 집중기도는 뭡니까? 치유 치유예요 치유 얼마 전에도 제가 암환자 우리 권사님 신방 갔습니다 암환자들이 많습니다 아픈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말 여러분 아픈 부분을 놓고요 한 번 집중해서 깊이 한 번 기도해 보세요 그 집중해서 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깊은 기도 깊은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형편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그걸 놓고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 감사할 때 모든 사단의 열의 고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치유 플랫폼입니다 살리는 시간 누리는 시간 행복한 시간 이런 시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경기 일대교구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7주차 오늘 미션이 뭡니까? 이번 주 미션은 그럼 나에게 있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오래된 문제 그 문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 여러분이 찾고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문제의 뿌리가 뭐고 그 논이 뭔지를 한 번 찾아보라니까요 두 번째 미션은 뭡니까? 그 오래된 문제를 놓고 내가 찾고 누려야 될 구체적인 나의 치유 플랫폼 누리는 시간 살리는 시간 행복한 시간 이 치유 플랫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찾고 도전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미션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계속해서 우리 대면 예배 활성화 되어져서 우리 주일날 2부 3부 또 우리 비저널 드림홀까지 원리소울까지 다 가득 차서 모든 선도들이 함께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본당 헌당과 1인 1교회와 단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우리 교구 현장을 놓고 또 현장 사역 회복을 위해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일날 중요한 또 집중 훈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새로운 치유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경기 일대교구 지역 식구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여호와래 나여 기뻐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음 치유의 은혜가 모든 개인 가정 지역 산업과 생업 현장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서 24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모든 문제의 근원과 뿌리와 근본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살리는 치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잘못된 각인 뿌리체들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귀한 영적 치유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대면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져서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단임 목사님의 모든 세계범화 사약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 교구 또 연약한 식구들 또 질병 간에 고통받는 성도들 그 질병이 치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현장 사약들이 회복되어져서 사실적인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의 역사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각 개인과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일날 중요한 또 집중훈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모든 경기 일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 개인과 가정과 모든 생업의 현장에 날마다 복음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24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개인치유를 통하여 모든 잘못된 각인뿌리치들과 모든 불신앙들이 치유되어져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중요한 치유 플랫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